안녕하세요 유프리 입니다 아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스파크 토큰을 보유하면 다오 플레이어 토큰을 공짜로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오 플레이어 토큰이 어떤 토큰이고 이들이 왜 우리한테 이 토큰을 공짜로 주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근데 좋은 소식도 있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요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 메인넷 출시 후 1개월 후에 플레이어 파이낸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오늘 플레이어 파이낸스가 어떤 곳인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플레이어 파이낸스에서 어떤 토큰을 에어드랍을 해줍니다 그 토큰이 뭐냐면 바로 DFLR 토큰이거든요 풀어서 하면 다오 플레이어 토큰이에요 이게 그거 다오 플레이어 토큰의 줄임말인데 그래서 FLR 토큰 있잖아요 우리가 스파크 토큰이 뭐냐면 헷갈리지 않게 기본적으로 하죠 스파크 토큰을 에어드랍 받잖아요 이게 정식 심볼명이 뭐예요? FLR입니다 FLR 심볼명 이렇게 스파크 토큰이 들어올 거예요 이 토큰을 받고 뭐한다? 1개월 후에 1개월 후에 어디서 파이낸스 플레이어 파이낸스라는 곳에서 무슨 토큰? DFLR 토큰을 뭐한다? 에어드랍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한 달 후에 스냅샷을 찍고 맞죠? 스냅샷 찍고 언제? 7일에서 10일 후에 뭐가 들어온다? DFLR 토큰이 들어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스파크 토큰과 DFLR 토큰의 비율은 몇 대 몇이다? 100 대 1이에요 100 대 1 그러니까 스파크 토큰, FLR 토큰을 100개 들고 있으면 몇 개를 받는다? 한 개의 DFLR 토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파크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DFLR 토큰은 저한테 그냥 들어와요 제가 무슨 일을 하지 않더라도 보위만 하고 있으면 중요한 건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항인데 DFLR 토큰을 여어드랍 받은 후부터 7일 안에 DFLR 다오 플레어 토큰을 YFLR 토큰으로 무조건 교환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얘를 뭐로? YFLR 토큰으로 교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토큰이 어떤 거예요? 플레어 파이넷에서 정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이고 얘는 뭐다? 플레어 토큰 있잖아요 플레어 토큰, 스파크 토큰, FLR 토큰 FLR 토큰을 임시로 이 형태로 저장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걸 7일 안에 7일 안에 무조건 FLR 토큰으로 모아야 된다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7일 안에 이걸 교환을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만약 수합하지 않는다면 모든 YFLR 토큰은 소각되거나 그러니까 내 토큰이 못 받는다는 거죠 내가 DFLR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YFLR로 변경하지 않으시면 7일 안에 저는 그 토큰이 내가 가질 수 있는 토큰이 소각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7일 동안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우리한테 이런 무리한 행동을 요구하는지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클리에이터가 활발한 커뮤니티에 대해 우여하기 때문이다 이런 답변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룰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 룰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째깍째깍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뭘 설명할 거냐면 플레어 파이낸스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한테 퀵하게 빠르게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플레어 네트워크 플레어 네트워크하고 그 다음에 XRP하고 플레어 파이낸스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자 XRP 온장하고 플레어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이에요 아시겠지만 서로 다른 블록체인이에요 아주 틀려요 그렇지만 서로 협력하는 관계죠 어떤 관계? 스마트 컨트랙트를 누가 제공해 주는 거죠?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디파이를 구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파이를 구동할 수 있는 토대를 누가 마련해 주고 있는 거예요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마련해 주고 있지만 두 개의 온장은 서로 분류되어 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플레어 네트워크는 이더리움하고 틀리다라는 것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플레어 파이낸스는 어디에 있다? 플레어 네트워크 안에서 제공하는 앱이라는 거죠 얘는 어떤 걸 담당하고 있죠?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디파이에 관련된 모든 작업들을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이번에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XIP를 보유하고 있으면 스파크 토큰을 받고 자 FRL 토큰이죠 그 스파크 토큰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리고 플레어 이걸 받으면 7일에서 10일 후에 뭘 받는다? 다오 플레어라는 걸 받죠 다오 플레어 디플레어? 디FLR? 이걸 받습니다 이 토큰을 받고 이 토큰을 뭐한다? 우리가 7일 안에 뭘로 바꿔야 된다? 기억이 안 나나요? 잠시만요 그 7일 안에 뭘로 바꿔야 된다? 이걸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거 YFLR? 우리가 플레어 토큰을 받고 XIP를 보유하고 있으면 플레어 토큰을 받고 이 플레어 토큰을 받으면 플레어 토큰을 통해서 DFLR을 에어드라 받을 수 있고 얘를 7일 안에 YFLR로 소화해야 된다 이까지가 제가 설명한 거고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플레어 파이낸스는 오픈소스에요 그 다음에 넌 커스터디얼이에요 그 다음에 디센트럴라이지드 탈중화된 거죠 뭐 이건 다른 것들하고 비슷하니까 뭐 식상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레어 네트워크 위에서 동작하는 금융 인프라 에어 지금까지 XRP하고 스파크 홀더들은 이더리움에서 제공하는 디파이와 같은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플레어 파이낸스를 통해서 XRP 스파크 홀더들도 디파이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플레어 파이낸스를 통해서요 자 플레어 파이낸스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아주 퀵하게 설명드릴게요 플레어 파이낸스 플랫폼에는 6개의 금융 상품이 있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6개가 있어요 자 첫번째는 플레어 X 이거죠 수압 관련된 거죠 수압 기능을 제공합니다 두번째는 플레어 파미죠 일드 파미 즉 이자 농사 기능을 제공하죠 얘 말하는 거예요 자 세번째는 플레어 USD입니다 플레어 USD는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자 그리고 플레어 론이 있습니다 플레어 론은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내 자산을 맡기고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 서비스이죠 자 플레어 론이에요 자 그리고 플레어 무치올이 있어요 무치올은 인슈어런스 즉 보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험 이 보험이 대체 뭐냐 이것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플레어 마인이 있습니다 플레어 마인은 일드 마이닝이에요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제공하는 토큰을 채굴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3개의 토큰이 존재해요 3개의 토큰 물론 3개의 토큰이 존재하는데 어떤 거냐면 일드 플레어 그래서 YFLR 그 다음에 일드 핀 파이낸스에서 YFIN 그 다음에 일드 마인에서 Y민 3개의 토큰이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토큰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이후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플레어 X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레어 X는 스왑을 통한 현물하고 현물을 스왑할 수 있고요 뭐 현물이라고 하면 암호화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암호화폐든지 간에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진거래 플랫폼이에요 여기에서 토큰을 스왑하죠 교환하고 유동성 풀에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의 모든 토큰들은 플레어 플레어 X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스왑될 수 있고 마진거래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도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플레어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것도 매우 간단합니다 다른 이질적인 암호화폐들이 플레어 X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많은 인기 있는 토큰들이 플레어 X에 상장될 거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유닛스와 같은 탈중앙화된 거래소가 이런 거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토큰들이 플레어 X에서 유닛스와 같은 행위들을 할 수 있다는 그하고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플레어 파밍입니다 파마는 거죠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짓고 뭘 받는다 여기서는 YP를 받을 수 있습니다 YP를 일드 파밍하고요 이자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 플랫폼 있죠 일드 핀이란게 거버넌스 토큰인데 이 토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플레어 USD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안되는 개념일 수 있는데 지금은 퀵하게 설명드리고 나중에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안정적인 달러 유통 플랫폼입니다 여기에서 스테이블 FUSD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스마트 계약에서 USDT 또는 USDC 또는 DAI에 의해서 발행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USDT USDC DAI의 가치가 감소해도 FUSD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FUSD는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에요 이건 USDT하고 USDC 및 DAI가 플레어 파이낸서하고 브리징 되는 거예요 브리징 되는 개념이고 이 개념을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플레어 론입니다 담보대출 플랫폼 여기에서 대출자가 담보를 맡기는 거죠 그리고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대출은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담보는 120% 잡히셔야 됩니다 내가 100만원을 빌릴 것 같으면 120만원의 담보를 잡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자가 대출 상한을 놓치게 되면 담보의 일부가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만약 채무자가 전체 대출을 대출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을 하면 채권자는 전체 담보에서 20%의 이익을 얻는 거예요 즉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20%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플레어 플레어 무추월입니다 플레어 무추월이 뭐냐면 분산형 위험기반 무추월 펀드 일종의 보험을 드는 거죠 어떤 위험이 있으니까 보험을 들겠죠 무추월 펀드가 뭐냐면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하고 자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모은 자금을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에 투자해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수익을 분배하는 일종의 신탁 해설화터와 같은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로 지금 발행이 되는데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보호하고 다음과 같은 이벤트에 대한 위험을 해칙할 목적으로 보험 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스마트 계약의 실패 그 다음에 해킹 또는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 자체의 버그 같은 것들 자 덱스에서 손실된 자금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요 25% 스마트 콘트랙트에 포함되어 있는 버그 때문에 스마트 콘트랙트 둘 중에 25%가 뭘 가지고 있다 버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돈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들 때문에 무철 펀드가 필요한 거고 보험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디파이는 얀 프로토콜 버그 때문에 75만 부를 손해받았다 이런 것도 있었죠 최근에 그 다음에 디파이 버그 때문에 뭐한다 8밀리언 달러 가 잃어버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이도리움 체인 링크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안에 있는 버그 때문에 8밀리언 상당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스마트 콘트랙트에는 지금 있거든요 이것들을 뭐한다 이것들로부터 나의 자산을 해칙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보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들이 자 플레어 마인입니다 이거 뭐냐면 수익 체굴 및 유동성 생성풀 여기서 스파크 토큰이 체굴되는 거 똑같죠 자 누가 BTC 이더를 맡기고 스파크 토큰을 교환 받죠 그러면 뭘 줍니까 Y민 일드 마인이라는 토큰을 줍니다 자 체구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이 돈 되는 것을 맡기고 뭘 받는 거죠 플레어 스파크 토큰 FLR 토큰을 받고 더불어서 뭐까지 받는다 Y민 토큰까지 받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매자에게 플레어 토큰과 Y민 토큰을 제공 함으로써 플레어 토큰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플레어 토큰의 가격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제공하는 거죠 자 플레어 파이낸스에서는 Y핀 토큰하고 Y플레어 토큰을 가지고 가버넌스에 토큰할 수 있습니다 Y핀 토큰과 Y플레어 이 두가지 토큰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Y플레어 토큰은 하나의 보트가 Y핀 하나 하나는 천 개하고 맞먹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온 Y핀은 천 보트 하고 유사한 거죠 K가 1024거든요 1024 그러면 천이거든요 만이 아니라 이거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1K 보트가 맞먹습니다 그러면 Y핀이 더 값어치가 뛰어난 거예요 아니면 Y플레어가 값어치가 뛰어난 거예요 Y핀이 Y플레어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Y핀을 여러분들이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플레어 파이낸스는 토큰이 세 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 토큰이 뭐냐면 자 일드 플레어에서 YFL 토탈 공급이 몇 개다 1억 천만 개요 1억 천만 개 그 다음에 일드 FIN Y핀 이게 토탈 서플라이가 몇 개다 만천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토큰이 가장 희귀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토큰을 많이 확보하셔야지만 유리하신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민 일드 마인이 있습니다 얘는 7500만 개가 공급이 됩니다 자 Y핀이죠 토탈 서플라이가 1억 천만 개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우 포링 우리가 플레어 토큰을 토큰을 다우를 통해서 다우 플레어로 바꾸죠 그게 몇 만 개요 4천만 개가 그렇게 해서 바뀌어집니다 100대 1 관계죠 100대 1 관계 이렇게 해서 4천만 개의 Y 플레어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플레어 X에서 Y핀을 스테이킹하여 벌 수 있는 게 몇 개다 4천만 개요 플레어 X에서 Y핀을 스테이킹해서 받을 수 있는 게 Y 플레어를 받을 수 있죠 그게 얼마다 4천만 개를 그렇게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다 플레어 X에서 유동성을 제공하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유동성 Y 플레어하고 쌍으로 어떤 다른 쌍하고 다른 암호화폐하고 쌍을 제공하면서 뭘 받아요 수수료를 받죠 그때 나머지 3천만 개가 Y 플레어를 사업에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로 받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Y 플레어는 거버넌스 토큰이에요 그래서 거버넌스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에 투표를 할 수 있죠 첫 번째 뭐냐면 P 스케줄 수수료 결정하는 거겠죠 마이닝 레이트 마이닝 요금 그 다음에 리저브풀 예비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플레어 X의 뉴리스팅 그리고 화이트 목록 이거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로 플레어 X 및 플레어 USD에 대한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레어 팜에서 Y핀을 파밍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곳에서 Y 플레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Y핀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죠 토탈 소플라이가 만 천 개밖에 안 돼요 이거 아주 휴수성이 아주 뛰어난 거죠 이걸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Y핀과의 어떤 쌍 어떤 쌍이죠 쌍으로 플레이 X에서 유동성을 제공하면 Y핀에 대한 수수료를 받죠 그렇게 해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FLR 플레어 토큰 그 다음에 Y핀 플레어 FXRP 아시죠 또는 FUSD로 플레어 팜에서 농사를 지어서 YFIN을 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년차는 플레어 팜의 농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년차 때 이런 파밍을 통해서 8000 Y 핀을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0개 3000개죠 3000개는 이게 영어로 되어 있어서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000년 후에 1000년 후에 추가로 지급된다고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나중에 제가 다시 이거 다시 올릴 거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엔 좀 킥하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플레어 론에서 자산을 대여해서 플레어 론에서 자산을 대여해서 1000개의 1년차에 1000개의 YFIN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플레어 무처호를 통해서 상업풀에 자산을 넣음으로써 또 1년차에 몇 개까지 1000개의 YFIN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총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8000개 그 다음에 이게 1000개 1000개 그러니까 만개죠 만개고 나머지 1000개는 뭐한다? 1000년 후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1000년 후에 추가로 지급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YP는 또 거버넌스 토큰이거든요 그래서 거버넌스 토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YMIN인데 얘는 토탈 서플라이가 한 7500만개예요 그럼 어떻게 얘를 얻을 수 있느냐 자 플레어 마인이라는 곳에서 FLR을 마이닝하면서 마이닝에 의해서 YMIN을 생성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플레어 X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YMIN과 또 다른 쌍의 어떤 암호화폐를 플레어 X에서 유동성을 제공하고 YMIN을 채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간단하게 플레어 파이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2차로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